영등포구가 환경을 지키며 운동도 하는 다함께 그린 영등포 희망줍깅을 개최합니다. 우리말 줍다와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인 줍깅은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11월 13일 오전 10시 안양천에서는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한 참여자와 구민이 함께 안양천 산책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신정 잠수교 위에서 EM 흑공을 던지는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30분씩 회차별로 운영되며 매회차 사이 부스 소독을 위해 10분간 미운영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 통합 예약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